이명웅의 롤모델 신유 트로트계의 엑소 2020 트로트 어워즈 베스트 가수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10편 94편 10부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명웅의 롤모델 미스터 트로트에서 진을 수상한 이명웅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며 신인 시절부터 롤모델로 삼은 가수로도 유명하다 신유 역시 이명웅을 가장 아끼는 후배로 꼽기도 했다 사랑의 쿨센터 신유와 이명웅 신유는 이명웅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할 당시 패널로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명웅의 가능성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초대 가수로서 자신의 히트곡 시계 바늘을 부를 때 이명웅에게 한 소절을 양보하기도 했다 트롯계의 아이돌 트롯계의 엑소 개그맨 한민관은 신유를 트롯계의 엑소라고 칭한 적이 있다 신유의 주요 팬층인 아줌마들의 결집력이 무시무시하다 팬덤층도 두툼하고 분홍색의 전용 풍선까지 있다 트롯계의 귀공자 트롯계의 왕자 트롯계의 신사 트롯가수 신웅의 아들 참고로 신유가 트롯가수로 데뷔하는 데에는 마찬가지로 트롯가수이자 부친인 신웅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원래는 트롯가수로 나설 생각이 없었고 축구선수를 꿈꿔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축구를 접고 노래로 진로를 바꿀 때에도 본인은 발라드가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인 신웅이 너의 몸에는 뽕끼가 흐른다라고 트롯가수가 되기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2020 트롯어워즈 가수 진성 조항조 신유가 10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7홀에서 개최된 TV조선 2020 트롯어워즈에서 수상을 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유 2년 10회 끝에 결혼 트롯가수 신유가 2018년 1월 7일 오후 12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야트 호텔에서 6살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트롯 가수 신유가 과거 6살 연하의 라디오 PD인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방송된 KBS ETV 연애가 중계에서는 트롯 왕자 신유의 결혼식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결혼식 현장에는 남진 송대관을 비롯한 트롯계 대선배들과 동료들이 모였다 그와 화초을 밝힌 신부의 직업은 라디오곡 PD로 신유는 아내에 대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성이다 이 여자라면 결혼해서 나의 제2의 인생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과연 신유의 프로포즈는 이날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에 신부는 아직 안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그는 반지를 주면서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했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그게 뭐 중요합니까? 또 그는 프로포즈 그게 뭐 중요합니까? 살면서 잘해야죠 라고 말했고 이 말에 리포트와 신부 모두가 발끈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이세는 주어지는 대로 가질 계획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유의 이명웅 사랑 불의의 명곡 신유 이명웅 때문에 산다 고백한 사연은 8월 15일 방송된 KBS ETV 예능 프로그램 불의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강진진성편에서 트로트 귀공자 신유가 이명웅을 언급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신유는 2008년 데뷔해 시계반을 일소일소일로일로 등을 히트시키면서 트로트계의 왕자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최근 트로트 대세 이명웅의 롤모델로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본인을 롤모델이라고 밝힌 이명웅에 대해서는 영웅이 덕분에 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배들이 사랑하는 신유 쟁쟁한 육아부심 뜬금없이 신유 양육설 불의의 명곡 신유를 두고 뜬금없는 경쟁이 펼쳐졌다 10월 17일 방송된 KBS E 예능 프로그램 불의의 명곡에서 강진은 자신이 신유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신유 왈 금시초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강진 왈 갓난아기 때라서 모를 수도 김신영 제가 지금의 신유를 만들었죠 이에 MC 김신영은 불의의 명곡에서는 내가 키웠다 처음으로 내가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용임 역시 내가 키웠다 콘서트에도 부르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유 그는 누구인가 본명 신동용 출생 1982년 11월 10일 나이 37세 180cm 68kg 고향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학력 배제중고등학교 졸업 백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 종교 기독교 병역 군 복무는 현역 출신으로 보직은 운전병 제7보병사단 사단장 1호차 운전병으로 복무했다고 한다 데뷔 2008년 1집 앨범 럭셔리 트롯 오브 신유 가족 아버지 신우 어머니 한성자 아내 박현진 신유의 4집 앨범 1소 1소 1로 1로는 발매일을 전화하여 주요 포털사이트 실검 10위권 안에 든 적이 있다 트로트 가수가 신곡을 내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가역의 상황을 감안하면 신유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일 신유 대표곡 나좀바 잠자는 공주 2008년 1월 정규 1집 럭셔리 트롯 오브 신유 2008년 9월 시계바늘 수록 디지털 싱글 감 휠 2008년 9월 타이틀곡 감 휠은 김용임 듀엣곡이다 정규 2집 럭셔리 트롯 오브 신유 2 2011년 4월 꽃물 수록 미니앨범 잠자는 공주 2011년 10월 세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버지 신웅이 신유의 노래 두 곡을 불렀다 정규 3집 블라인드 러브 2012년 11월 정규 4집 1소 1소 1로 1로 2014년 3월 정규 5집 넘버 5 반 2016년 7월 디지털 싱글 마리아 2018년 5월 정규 6집 2019년 3월 앞으로 신유님의 앞길에 꽃길만 열리길 기원합니다 트롯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유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